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이 잘 찌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살이 잘 안 찌는 타입이신가요? 어떤 분들은요 물만 먹어서 살이 막 찐다는 분들이 있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도 날씬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분들이죠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이 바로 뭘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흔히 대사량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 대사량이 많은 분들은 살이 잘 안 찌죠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갈색 지방이라는 거죠 갈색 지방이 많고 활성화되는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많아져서 살이 잘 안 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갈색 지방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색 지방을 좀 늘리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지방의 종류 중에서 갈색 지방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지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색 지방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일반적인 지방을 얘기합니다 백색 지방은요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비만을 유발하는 지방이죠 그래서 백색 지방이 많아지면 복부 비만이 생기고 자꾸 살이 치고 비만이 되면서 결국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백색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백색 지방하고는 다르게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주는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백색 지방도 아니고 갈색 지방도 아닌 베이지색 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는 갈색 지방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갈색 지방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더 건강하게 비만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갈색 지방이라는 것이 신생화 때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체중의 거의 5%가 갈색 지방으로 있다가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거의 줄어들어가지고요 심지어는 0.1%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차가 커서요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갈색 지방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그마치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갈색 지방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햇빛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증가된다라고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노팅움대학 연구진이요 약 3,500명을 대상으로요 햇빛과 그 기온의 월별 변화와 함께 갈색 지방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참 재밌게도 낮에 햇빛을 많이 쬐는 사람이 확실하게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것도 갈색 지방을 늘리고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온입니다 기온 우리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 호카이도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약 6주 동안 매일 2시간씩 약 17토씨의 환경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17토씨라는 얘기는 약간 서늘한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출시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지방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지방을 살펴보니까 대이색 지방이 갈색 지방처럼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냉수마찰 매일 하시는 분들이 더 성인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마도 그거와 관련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당장 가서 냉수마찰 하시면 안 됩니다 냉수마찰도 오래 한 사람들은 잘하지만 갑자기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냥 이렇게 서늘한 곳에서 하루에 두 시간씩 있는 것만으로도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식물에 있는 영양소 중에서 바로 이 성분이 갈색 지방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울솔리엑시드, 울솔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로아 대학교에서 연구한 실험을 보면요 물론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이 울솔산을 이용해서 골격근과 갈색 지방을 증가시켰다고 되어 있고요 그 결과적으로 비만을 감소시키고 당 내성과 지방간도 감소시켰다고 하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솔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사과 껍질에도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깻잎 좋아하시나요? 전 사실 깻잎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고깃집 가서 깻잎이 나오면 굉장히 깻잎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깻잎 많이 드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과를 드시더라도 껍질째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울솔산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도 나와있으니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갈색 지방을 증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햇빛을 많이 쬐는 것 두 번째가 서늘한 기온에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울솔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려면 갈색 지방 많이 좀 기르시고 활성화시키셔서 더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